오늘은 목구멍에 왔습니다. 울산 삼산동에 있는 고깃집입니다. 김민성님이 다녀간 걸로 유명한 집이죠. 소돼지 다 팝니다. 이런 챌린지도 하네요. 멜로망스 세트 주문했습니다. 반찬, 섹시. 직원분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십니다. 된장찌개 추가, 구수하니 좋았습니다. 마이야르, 좋죠. 고기들 다 신선하고 맛있습니다. 미나리랑 같이 먹으니 상큼하네요.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고 기가 막히게 고기를 잘 구워주십니다. 좋은 추억이었습니다.